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팔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았습니다. 팔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심장 목장,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각 가정의 귀한 소원들, 하나님께서 팔복의 은혜와 함께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제 찬양한 아가파테 알렐루스 목장, 호두목장 모든 가정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 귀한 마음으로 이 새벽재단 찾은 모든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녀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팔복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해서 마지막 여덟 번째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암성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과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이미라 아멘 이 팔복의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혁 한글판으로 암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시 암송해야 될 그런 상황이긴 하는데 저희가 계속 한 주 동안 불렀던 심리의 가난한 자는 그것도 예전 우리 개혁 한글판에 입각해서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틀리긴 한데 개혁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암송하시면서 이 팔복의 은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건 우리가 한 주 동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절정으로 치닫는 게 뭐냐면 의리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라고 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팔복 팔복 복 우리 다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복을 받아야 되는가 이 복이 그렇게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을 여는 이 팔복은 사실 제자, 제자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산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나왔거든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복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진정으로 누릴 때에 이 복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리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팔복 전체에 대한 정리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팔복을 바라보는 많은 해석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모든 해석들이 정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팔복에 여러 단면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틀로이드 존수 목사님은 첫 번째 복, 심량이 가난한 자의 복과 다섯 번째 복, 극률이 여기는 자의 복하고 짝을 이루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하고 짝을 이루고 또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과 그 다음에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역시 오늘 또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첫 번째 복부터 점진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마음이 연약하다 그런 뜻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일단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마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국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는데 인간이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이라든지 교만한 마음이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모습으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천국에는 들어갔는데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팔복에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천국을 받는단 말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같은 그런 천국의 그런 축복을 받는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됐지만 좀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되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요 누가 보금은 그냥 말 그대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구약선경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고 풍성하고 땅을 많이 누리고 부자가 되고 이런 복이 있어요 이런 복이 있는데 지금 가난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외면당하고 복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보금은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강조를 뒀다면 마태보금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영적인 차원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제자도의 차원에 우리가 깊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거는 실제적인 어떤 현실적인 가난보다도 결핍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됐고 그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 팔복의 시작이 긴데 마지막 팔복의 마침 딱 이렇게 끝맺는 거는 뭐냐면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으로 끝나면서 이들도 동일하게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갖게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복이라면 이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예요? 천국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가 받게 될 천국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까지는 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필요해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 주셔가지고 위로를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해야 그냥 일시적인 위로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은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뭐예요 우리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건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들에게 이 온유 그런데 이 온유하고 짝을 맞추는 게 뭐예요? 그 저기 화평이잖아요 오늘 오늘 하게 될 화평 그런데 짝이 참 맞는 게 온유하고 화평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둘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복에서 애통하는 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간절히 애통하는 자가 위로, 성령님의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성령님께서 위로로 붙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가 서서히 열매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에서는 온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늘 할 거 오래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온유하고 절제는 사실 짝을 이루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데 그 힘을 제어하는 사람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새벽에 설교 드렸지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성령에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함께 절제함으로써 나타나는 온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사명자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명자로 살게 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명자로 나갈 때 생각해 보세요 온유가 없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게 없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걸로 딱 이게 맞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나라 일이 망가져요 망가져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막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건 맞는데 잘못 사용하고 그러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막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역과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은혜와 함께 이제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화평과 함께 연결되는 큰 은혜가 뭐냐면 그들이 뭐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화평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을 때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애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속죄죄 속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문제를 제사를 통해서 속죄죄를 통해서 해결한 다음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목죄를 드렸단 말이에요 화목죄 그런데 그게 Peace Offering이란 말이에요 Peace Offering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재물이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직접 바치시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삶, 하신 말씀대로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어디에서나 뭘 잘해야 되냐면 이 Peace Maker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Peace Making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역사이자 모습입니다 누가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화평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런 곳에 뭐예요? 우리를 갖다 놓으면, 예수님을 갖다 놓으면 온 세상에 이런 화평, Peace가 주어졌듯이 우리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 천국의 맛을 봤던 사람들 애통함으로 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삶 속에 곳곳이 역사하며 열매로 맺혀진 삶들이 거기 분열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화목하게 하는 자의 역사를 당연히 잃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를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감으로 말면 아마 그 갈등이 있는 곳들이 잠재워지고 있는 것인지 뭔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결점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 속에 여전히 죄가 있고 욕망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어떻게 맞아 죽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죽이신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의 문제로는 안 되니까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 인간적인 접근은 뭡니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안 만나면 갈등 없는 거예요 안 보면 갈등 없는 거예요 눈감은 갈등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것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애통해합니다 이 죄를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픔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오셨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거기를 묵묵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묵묵히 들어가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게 뭡니까? 핏박 아니겠어요? 네가 뭔데? 뭐하냐? 웃기고 앉아있네 안 돼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그러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인간의 노력을 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 넘쳐오르기 때문에 천국의 맛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성숙해 나갈수록 갈등이 있고 또 뭐예요? 갈등을 잠재우는 화평의 역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갈등은 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죄의 영향력을 받는 이상 우리 욕망이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상 아 붙여넣으면 무조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잠재우는 게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 영역을 그냥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 그게 변화되어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칭함을 받는 거하고 실제로 그런 아들다운 삶을 사는 거하고는 처절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면 참 좋겠는데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해야지 해야지 마음 컨트롤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런 게 아니고 팔복에 나와 있는데요 가난자의 마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애통하는 거 애통하는 자에게 결국 짝이 되는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게 되면 놀 수 있어요 놀 수 있어요 놀 수 있어요 제 아들이 저랑 딜을 많이 하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때 제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빠 캔디 줄게 내가 안 돼 싫어 그래도 안 돼 이거 해야 돼 그러면 두 개 줄게 그러면서 이해를 못해요 내가 캔디를 주는데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희생을 하는데 왜 내 요구를 안 들어줄까 제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충만하게 주시는 좋은 것을 경험을 못하니까 못 넣는 거야 그냥 못 넣는 거야 감정적으로도는 못 넣고 관계적으로도 못 넣는 거야 결국은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깊은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푹 잠재워 있을 때 그냥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세상적인 예를 들자면 로또가 예를 들어 당첨이 됐어 누가 뭐 힘들게 아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뭐 약간 그런 느낌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 좋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한 반응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셔야 돼요 이거 우리 주님께서 원하세요 이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 안 되지만 몇 줄 안 되지만 심각하게 읽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자들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인자들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길을 모든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제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왜? 가치관도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우리의 능력도 세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만족도 여기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나오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세 후서 3장 12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 남들에게 허물없는 그런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아니냐 내가 그런 갈등을 내가 굳이 해야 되느냐 나는 그냥 두루두루 잘 지냈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그냥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 아무한테도 피해도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 거 아니겠는데 맞기는 맞는데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로 들어갔을 때는요 타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옆에 안 믿고 그냥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당신 삶 사시오 나는 내 삶 살게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꼭 여유롭게 바라볼 수는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안 된다의 그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아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알리고 싶죠 다가가고 싶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사회는 나, 우리 가족만 그냥 행복하면 된다를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제일 최우선으로 이거다라고 내세우는 것은 뭘까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알게 되는데요 결국 나 중심 아니면 가족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룩하는 것이고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연결된 것에 대한 가치를 사실은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만약에 하나님의 가치가 내 한 사람과 나를 통한 가정에만 국한된 어떤 은혜를 말씀하시려고 했다면 다르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 공동체로서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귀한 걸로 여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것을 향해서 지금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라고 하는 그런 귀중한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경외감 내지는 정말 놀라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보이니까 결국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치는 사실은 세상적인 가치랑 조금 아니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박해받는 게 복이냐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담대하게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막 담대하게 설교하고 전도하고 3천명 5천명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공예원들이 가지 마라 너 경고하고 말 안 들으니까 책찍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사도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 막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치찍질 당하고 핍박받고 능력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거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게 몇 달 전 베드로는요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 막 끌려가고 이럴 때 막 바둥바둥 떨면서 너 같이 돌아다녔던 그 제자냐 그러니까 아니야 난 몰라 맹세하면서 욕하고 모른다고 하면서 떠났던 사람 아닙니까 뭐가 도대체 베드로에게 임했길래 다 도망간 그 제자들 뭐가 그들에게 역사했길래 그들이 담대하게 체포될 거 알면서 핍박받을 거 알면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고난받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 이후로 더 뜨겁게 찬양하고 도대체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부활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확실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깊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진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방식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가운데의 반응으로 이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팍팍 튀어나오는 거 그게 바로 아직 지금 변화될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과거에 내가 은혜 뜨겁게 받았던 것 때문에 지금 오늘날까지 그 은혜가 계속 남아 돌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한 번 내가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 능력으로 내가 오늘 살아간다 날마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처절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 성수도 계속하고 헌금 생활도 좀 잘하고 나름대로 리더십 자리에 있고 그러면 신앙 생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때때로 찾아오는 어떤 상황들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 거를 보면 그게 사실 나의 본질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늘 보기를 원해요 왜? 그거 보고 절망하라는 게 아니고 No! 그게 아니라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천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건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는 건 좋은 겁니다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우리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안에 더 깊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참 세상 가치관은 웃겨요 세상 가치는요 그거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가리라고 합니다 숨기라고 합니다 좋은 관계 있는 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라고 합니다 사단은 더 강한 모습으로 당신이 지금 영적 리더인데 그런 모습 보여줘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러냐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막 그냥 민감하게 막 무슨 이야기 하나? 저 사람은 무슨 이야기 하나? 그냥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가난한 심령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다 가려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놀라운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못 놓는 거예요 저도 변화의 과정 속에서 크게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개인적인 변화를 내놓는 게 때로는 두렵더라고요 나 이때까지 쌓아온 저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갑자기 아니라고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처음만 힘들지 그렇게 하면 마음의 화평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부르시고 계신데 이 은혜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금에서 말하는 복, 세상적인 배고픔, 가난, 애통 그거 해결해달라는 것 넘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 그곳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의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더 납작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 속에 함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동안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훈련으로 그런 기회가 제공될 때에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보다는 올해 뭔가 주님 앞에 달라져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부터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삼아 하셨으면 좋겠고 아침 시작할 때 새벽기도 못 나오시더라도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는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하루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직장에 나가셔서도 그냥 그 영역을 하나님 주신 영역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뭘 감당하시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만나는 관계 속에서 정말 이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복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함께 시작합시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